안녕하세요 예은빵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안빵입니다 오늘 해볼게요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예은빵님 마인크래프트 좀 잘 하시나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이거 누구죠? 아 이거 누구죠? 자 좀 모르겠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맵인데 뭐죠 이거? 이거 탈출 맵이죠? 왜 이게 탈출 맵이죠? 잘 모르는데 저도 일단 예은빵님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오세요 네 됐어요 자 이제 한번 아 개인게임모드로 해야죠 예은빵님 네 크리에이티브 했는데 안전해줘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오 요거는 됐어요 이렇게 하면 크리에이티브 오 왜? 왜 안돼요? 이상한데요? 자 이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누굽니까? 야 이거 누굽니까? 예은빵님 한 번 탈출 맵자지 어디 누구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크리에이티브 사지 바꿔 보겠습니다 뭐라구요? 뭐죠 이게? 흙이 없냐? 뭐죠? 흙을 만져만 이케가지고 흙이 없으면 흙이 많이 터져요 응 그래서 색깔을 한 번 주시고요 아니요? 이건 둘 다 크리에이티브 오는거 아니야? 저는 둘이 있거든요 두껍네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죠 틈로 뭐죠 일단 제가 걸으러 갈게요 여기 뭐 일부는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 있잖니 여기 있잖니 왜키세요 일단 여기세요 저 따라오세요 뭐야 저기요 여기 문이 없군요 다시 오세요 이거 해가면은 아니요 이거 해가 보세요 해가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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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s 안내 여기 상야바느님한테 찾았어요 소세한 고등학교 꼴까지 잘했어 여기 룩이에요. 자, 일단은 영암이 빠지세요. studies 어, 네. 어, 밑에. 어, 저기 있어요? 어, 투명 불러기네. 뭐죠? 어, 투명 불러주신다.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 빨리. 어디 있어요, 세안방이? 어디 있어요? 어디세요? 어디세요? 네 어떻게 가요? 여기서 빠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성공이죠? 여기 체크 포인트 하세요 뭐요? 체크 포인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잘 됐어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해요? 절로 가야되요 대박 브로테일이 주는 거 아니에요 어 맞네요 여기는 못 끼는 맵이네요 그럼 여기는 넘어갈 수밖에 없죠 어디 있어요? 저요 여기요 오세요 왜요? 왜요? 다시 켜세요 다시 켜요 저는 여기가 없어요 체크 포인트 했어요 저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아 여기야 여기에 어 여기에 제가 있을 테니까 이쪽에 계세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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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거죠? 이게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간다 같이 있세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한번 이게 잘 안되네요 네 맞아요 어 예나빵님이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하고싶어 저 밑에 내 인용 게임이여서 아 절로 깨면 되게 재미있어요 왜요? 제가 여기 부서지네요 여기로 깨면 된대요 여기로 깨면 되겠네요 여기로 깨면 되겠네요 아 여기로 깨면 되겠네요 이제 뭐더라 어 예음방님이면요 예음방님은요 여기로 들어가서 제가 버튼 눌러줄테니까 쭉 해보세요 시작할게요 자 빨리 점프하세요 알겠어요 이제 점프하세요 점프하라고 저기 어떻게 가요 여기 먼저 눌러야죠 아니 지금 예음방님이 요 버튼 누르세요 제가 저게 가서 할게요 알았죠 누르세요 아 왜요 이게 다 다 씻어져요 아 그렇군요 네 누르세요 빨리 점프하세요 어 제일 없으세요 없어집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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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누르세요 바로 반대필거 어 바로 반대필거 눌러요 없어지면 또 반대거 다시 누를게 시작 잠시만요 준비됐지 네 네 준비됐지요 아 쪽파라같아 했어요 아 진짜 다시 해주세요 아 아 어 어 제약단이 제약단이 쪽파라지마 저 예음방님 해볼게요 잘해주세요 네 아 신기해요 와 진짜 이상하네요 네 아 눌러주세요 아 예음방님 아 체크포인트 하라고 했잖아요 왜이리 못하십니까 침대 누르세요 침대 누르세요 아 진짜 왜이리 못하십니까 와 맞췄 예음방님 어 아 어 왜요 아니요 예음방님 빨리 좀 오세요 뭐하시냐 그래 왜이리 못합니까 아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네 예방님 누려 잠깐만요 누려주세요 다시 왜 누려 개장하고 있어요 다시 아 아 예은랑이 잠만요 다시 해 왜 누르셔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다시 누르세요 아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통과해 불만해가지고 우리 거 안돼요 빨리 체크포인트 하세요 최대한 누르세요 네 됐어요 빨리 하세요 네 잠만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누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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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누르세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네 다시요 다시요 네 다시요 아 쉬는데요 다시요 왜요 없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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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렁 르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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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왜요 아악 떠냈네요 아하나 그냥 크레이트 아하나 그냥 들어줄래요 망했네 일단 빨리 해주세요 나 죽을까 다시 해야해 아 나이스죠? 소풍게임이니까 잠깐만요 요거 타고 가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빨리 빨리 눌러주세요 저는 핑크색으로 가야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작자가 노력해면 안돼 일단은 침실 리스톤 하려고 했어 아 진짜 니가 진짜 나 혼자 그만 갈게요 알아서 잘 못가요 일단 못가요 저 갈 수 있어요 알아서 잘 오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못가요 아 진짜 못가요 일단은 빨리 저 요일이 깰거라고요 빨리 눌러주세요 아니 저기요 요거 누르라고요 아니 진짜 안 눌러요 초.. 초.. 초 보세요 초.. 초 보세요 빨리 누르세요 빨리 누르세요 빨리 버튼 누르세요 눌렀어요 안 눌렀잖아요 다시 누르세요 눌렀어요 봐봐요 아니 그건 침대잖아요 아니 그건 침대잖아요 버튼이 침대입니까 이거요 응? 이거 말이에요 네 아 이거 나오는거에요 네 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아니 리스폰 안 누르고 리스폰 눌렀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 안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나 있는 쪽으로 나오면 일로 올 수 있잖아요 싫은데요 빨리 해주세요 다시 할께요 다시 할께요 다시 할께요 다시 할께요 다시 할께요 진짜 제작된 이유가 왜 점프가 안돼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아니 바로 다앉고 눌렀어요 저 저 되었는데 됐어요 됐어요 아 진짜 이거는 이렇게 안갈래요 이거는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갑시다 그렇다고 해요 이거 두 번 누르고 어 어떻게 갔어 아니 잘갔어 어 갔다 어 갔다 잠깐만요 이거 해주세요 뭐야 빨리 깨세요 왜요 왜 때려 아니 왜 때려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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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는데 빨리 그만 캐세요 알았으니까 빨리 오세요 안전 나이스 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아 오오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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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좀 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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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고싶다 아유 해야되요 유튜브를 위해서라며 그럼 따로 틀린지 좀 말아요 아니 계속 따로 틀렸잖아요 내가 힘들게 올라왔는데 아까전에 아아 아 나 그냥 안할래 시골 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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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몇 개 필요하냐고 나무 도깽이 만들려면 나도 밧데리 없는데 일단은 아니 몇 개 필요하냐고 아니 제가 알아서 혼자 만드세요 세 개에다가 막대기 두 개요 그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알겠어 이제 비키세요 제작대 어디 있어요 제작대 알아서 쓰세요 제작대 어디 있냐고요 저 혼자 다이아몬드 크림 어 저게 만들었고 저 다이아몬드 크림 절켜야 돼요 도깽이 안 만들어줘요 도깽이 안 만들어줘요 알아서 잘 만드세요 그렇게 아니거든요 만 아 맞다 이렇게 안 했지 아 아는 척 하자고 하자 전 다이아몬드 크림 다이아몬드 크림 이래요 만들었네 됐다 이제 돌이 어디 있지 저는 다 만들었어요 아빠 나 이 펀만 끝나고 갈게 내원아 빨리 와 아니 왜 나 이거 이 펀만 끝내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 크림 만들어서 갈게요 이제 철도깽이 이제 철도깽이 저 다이아몬드 크림 다이아몬드 크림 왜요 벌써 저는 가고 있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거의 구멍 있잖아요 네 잠깐만요 아 저 꺼졌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저요 구멍요 그럼 다음 화요 다음 화요 그럼 빠이 룸